진짜 예쁘다. 이쁘지? 근데 혁아,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잖아. 지금도 좋아? 지금도 좋으면 안 돼? 그동안 안 본 세월이 10년이잖아.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 마음이 안 변해? 변할 수가 없지. 쟤만큼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여자만 만났는데.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네. 왜 꼭 가야 하는데. 안 가면 안 돼? 안 받고 난리야. 야, 서재한 내가 지금 누구 만났는지 알아? 좀 받아라, 언니야. 하... 하... 응, 의자는? 하... 방장님, 죄송해요. 저 외치 좀 할게요. 어? 아이고... 그럼, 막. terms onda. 아빠. 어, 어? 지현아. 아빠, 왜 여기서 오세요? 집에 계시지. 앉아. 야, 앉아.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. 많이 놀랬지? 간다고 해서 죄송해요. 아빠 얘기부터 먼저 들어. 너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. 말씀하세요.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말고, 어? 네. 지연이 너 그 집에 가면 안 돼. 네? 네.